네 안녕하세요 마닐라 김실장입니다. 오늘은 그 솔레어 안에 있는 그 VIP 로비 오른편에 있습니다. 바로 저 커피숍 바로 지나면 오른편에 한 예식당 야쿠미라고 있습니다. 그 안에 가시면 뭐 여러가지 음식들 해산물부터 해서 뭐 여러가지 양식도 있구요 야채도 있구요. 많은 요리들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VIP실이 따로 있습니다. 거기 철판구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. 인당을 마시고 봤는데 정확히 기억은 안나는데 꽤 비싸요. 거기 들어가서 저희 식사하시고 VIP분들 식사 같이 하시고 철판구이 요리해 먹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. 뭐 따로 한건 없구요. 그냥 동영상 찍어서 뭐 이렇게 올렸구요. 음식 하는거 그냥 어떻게 하는구나 하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따로 음성은 그 고객분들 목소리가 들어가서 그거 음성은 뺐어요. 빼고 그 사진 보시면 뭐 해산물서부터 뭐 새우 그 다음에 뭐 조개 그 조개 쌀 이런거 그 다음에 뭐 소고기 뭐 여러가지 뭐 음식도 불쇄도 좀 하구요. 필리핀 애가 하는데 뭐 그래도 맛있었습니다. 한번 쭉 보시구요. 따로 뭐 보이스는 의치 않겠어요. 음성은 의치 않겠습니다. 한번 쭉 구경해 보세요. 감사합니다. 만담라 김실장 이었습니다. 언제든지 연락주세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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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